아, 안녕하세요, 친구들. 너 왜 이렇게 멋진 것 같지 않나? 난 죽을 수 없는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 전에 일찍 안정적인 결과를 했다. 아, 정치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래스터도 이제 풍거지로 옮길 건가봐요. 새로운 잎을 바꿔야 될 것 같지? 일단, 새로운 잎은 이전의 잎은 아주 다른 잎은 내 겨울이 흘리니라. 이 두 번째는 그는 미래의 인턴이! 내 친구 루데이트 내? 아무것도 안 잊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을 때까지 모든게 잘 안 하시려는 것 같다. 그리고... 미친! 이건 미래의 영향 전 날 어느 날. 그리고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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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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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에 대해 소리로. 무슨 모든... 그는 그...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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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알죠. 알겠습니다. 이 말은... 현실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 같다. 내가 너무 잘생겼다. 그 경우엔...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괜찮아요. 당신은 좋은 아버지, 정말. 안녕하십니까? 너희들 무슨 말이야? 인터넷에이지. 네. 연앤에이지 그래요 큰건입니다 가죠 달로 가보겠습니다 빨리 찾아봐 3.29면 엄청 멀져라 3.29면 엄청 멀져라 빙글돌아서 복경둥이 지켜 빙무를 해봐야겠죠 막보삭 빙글돌아서 빙글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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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 ㄴ 빙글돌아 , realise 이것은 몇 년 정도의 건강관리의 일을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비싼거에요. 믿어, 너희가 돈을 받을거에요. 자, 이제 출발을 하면 되겠습니당, 다 왔습니당. I'll be on standby, Boss 찟...아니고 뭐 못 들어가나요? 어떻게 들어가라는 거죠? 이게 바다야 이게 열리네, 쓰레기같은게 에스레기 그리고 마스터베이팅은 이제 페이몰 쉐임 3D 스트리트 넌 헤인즈의 파일럿이잖아? 늦게까지 기다려야 돼 그쪽으로 출발하자 아, 이게 조종사도 느낌이 좀 깨림직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스티브 자식의 셋업이 아니길 바라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스티브가 프랭클린과 마이크를 제거하려는 속셈이 아니길 바라면서 프랭클린과 마이크를 제거하려는 속셈이 아니길 바라면서 야경은 좋지만 타지에 들어가는 그런 기분이죠 스티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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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는 스티브가 자, 아무튼 자기입으로도 이건 아닌것 같은데 지원해줘서 고맙다 보니 고도를 엄청 높여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윗방향 호살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막지게 올라가야 되나봐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님 이런 게 그 점이 더 멀리서 워즈가 없는 게 그리고 더 많은 것 같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 ciamo요 고도는 거기에 기다리고 로봇 이 새시아 이 새시아 이 새시아 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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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이제 피어야됐나? 여기 빨리 내려갔네요 조금 조절을 적절히 하고 있는데 여기는 조금 늦게 피는 바람에 무슨 내려갔데요? 넘어갈 것 같은데요? 아 죽도사 으어어어? 뭐하니? 이러한 피라마 그래 나는 존밤이다 살아남았지 올라가고 있지 지금 살았으면 된거 아니야 대단하나 대단해 이정도에서 살아남다니 아름답다 유리를 냈어요 침투 자체는 되게 쉽네요 엘리베이터보다 좋다 여부실로 가십시오 잠겼는데요 털어놓은게 자, 여기가 자식이 좋은 용도가 좋은 용도가 부착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럼 뭐를 갖고 있어? 자, 형 뭐하고 우리가 쓰자 아, 시끌. 엑소서가 존리해 제가 탈미를 찾고 있어 그 배경은 핸드폰과 컴퓨터로 접속이 있었나 베너비! 열고요. 핵커넥티드 699688 699688 찾았는데 방금 여기다 699688 699688 299688 299688 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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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려워 홍 홍이 됐다! 됐어요! 1분의 시간이 남았네요 다운&나운 알파이비가 엄청나게 쳐들어오고 있어요 엄청나게 위험하다 연방 연방 수사원들이 연방 교원들 강력하다 물로 보기엔 좀 그렇다 아직 많이 남았어요 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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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루프 탑 조심해 다가온다 안돼! 브링이 다운! 부풍 공격 강력 저거 공격 공격 탑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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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 무릎 분명히 죽었습니다 자, 지식으로! 자, 공갈로 쏘고요. 됐다! 탈고요. 탈기가 아니라 훨씬 위험한 에코아이비 건물에서 탈출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 탄! 뭐야 이게? 개롱더 플로어! 개롱더 플로어! 프랭클레인으로 바꿨습니다. 프랭클레인으로 바꿨습니다. 내려가보자. 크롭클레인으로 바꿨습니다. 안돼! 놔주고요. 총격전은 역시 트레버가 있는게 제일 좋은데 헬기 운전자가 완전히 뻗었어요. 죽었죠? 떨어진다 떨어져 확실하게 죽었답니다. 전문가에요 역시 범죄전문가라 다 엉킬꺼야 현실조명을 켠 상태로 얘는 뭐죠? 형성인가요? 살려주는 여유를 부딪자 아아.. 엽.. 테이크 아아.. 자, 진짜 작전처럼 한사람이 패하고 있으면 한 사람이 움직이고 그렇네요. 그렇게 진행하게 해놨네요 전술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루프를 걸 수 있다 이건가요? 주위에 모든 병력이 오고 있답니다 군용병기를 가지고도 은행 하나를 터드라고 은행을 터드라고 굉장히 고생을 했었는데 따야 되나요? 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병력이 지금 맙소사 으악 으악 자 가보자 엘기랑 헬기 다 정리하구요 엘기랑 헬기 다 정리하구요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 위치가 있대요 어어? 많은데요? 이 자리? 아이씨? 엘기랑 헬기 엘기 펜기 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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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급차를 타고 도망갑시다 도망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망가본데 좋겠어요 뭐해 이거? 왜 안타? 속나요? 속나요? 누가 주나요? 에디 토가 턴출용 차량 수배로 굉장히 했나봐요 FIB를 굉장히 욕하고 있어요 어? 아이고야 성공한 것 같습니다 위험했던 임무 자아 편하게 파괴하고 있어요 레스터 자 해냈습니다 그래요 정부가 불을 터는 데는 최고죠 치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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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브와 헤이즈 이렇게 던져야 되고요 자 그래요 엄청난 거물급 범죄자들입니다 사실상 하하 하하 레스터 좋은데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바로 짓고 어 뭔가 전 티비는 다음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구야 데이브와 통화를 좀 해야되겠어요 기관도 습격했습니다 맙소상 코르츠 센터에서 만나야될 자 너무 큰일을 벌였기 때문에 acres 예 계속해서 도와주지 않는다. 트레버의 말이야. 누군가의 말이야. 그것은 안정적이고, 그것은 정신없어. 내 오프에서 내 오프에서 숨어있어. 정말 말해야 돼. 정말? 하... 알아요, 알아요. 이제 그 센터에 왔어. 메리웨더를 몇 번 털었던 군산복합체인 메리웨더, 그리고 정부와 계약 관계에 있는데 메리웨더가 그거를 트레버가 몇 번 털었기 때문에 지금...